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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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허어 가지가지가지가지 가능성 가능성 가능성의 유물 빨리빨리 저 저 타락 요쪽으로 간다 타락 찾으러 간다 다양성 에너자이저 근데 규준임 모범시민 메타 규준 털어야되는데 차라리 물음표를 갈까? 아냐 상점가서 지워 아니 이런거 말고 빨리 스킬 카드랑 타락 생각해보니까 지금 타락 먹기 너무 힘든 상황이구나 물음표가서 어떻게 규준 좀 지어보자 저거 농안이라서 지금 초반에 편한데 거무 어억 타락 하긴 뭐 가지는 타락 없어도 워낙에 좋지 음 음 버프하우트를 화나게 합니다 자 킹측 가수 헬픽 진짜 유물칸 빠당한거 보소 진짜 유물칸 빠당한거 보소 죽죽죽들 나온게 너무 좋다 홀로그램 무적 홀로 무적 홀로 무적 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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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탄도 주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지 강력한 거 보수 8박 밈 가지 말지 의심 부적이긴 한데 벌써 부적 다 썼네 전투 장비 탈방에서 탈방 뽑기 심호 묘가 꽃은 취미 개꿀 겁나 세 유불 아니 1박인데 유불 왜 저렇게 많아 근데 문제는 저거 저 뭐냐 저거 킹칫 가수 한 장도 못 지웠어 이게 제일 문제인 신성 필요없지 킹칫 가수 다 뺐다 코스트 잘 못 봤어 킹칫 가수 킹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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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순 저열 2경 아까 그랬다가 죽었죠 오한 가지라서 땡큐 이제 좀 규준이 사라지는구만 개구리 근데 저거 타락살돈 남겨둬야 돼 와 파괴광선 페널티 없음 대박 현류 파멸 아니 수비 카드 아니 스킬 카드 좀 짚고 저거 좀 어? 현류 짚자 에휴 에휴 드디어 규칙에서 벗어났네 음 복머도 할만하겠네요 위풍 소주 비행기 안에서 푸른ひ다가 흥믹 흥믹 아 아이 화아... 어? 회중시계 회중시계 좋네요 축전기 음... 음... 딱히 저런거는 가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윗송...팔방 흠... 피피 재활용 개꿀 개꿀 확실히 가지 들어가니까 게임이 바뀌네 카치이 반겐 카치이 똥 반겐 카치이 질게 카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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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벌거 내골 불쾌 카치이 도장빼다 카치이 으으음 타락 타락줘요 타락 타락 안줌 카치이 뇌우 유리칼 유리칼 노갈 광화돼있지 카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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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주 변환하면 저주 나옵니다. 6댐... 음... 음... 가질파워가... 장단이 아니네. 강폭... 종과 프리즘이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개봉으로 아마 영상 0코스트 만들었다? 아니 1코스트 만들었다. 근데 못쓰... 음... 몸통 박치기... 저런거는... 뽑아서 써야지. 갓갓둑... 다 죽겠다. 개 Witch 걷다가 헐 Dafür 가지 너무 좋다. 진짜 미쳤다. 타락 좀 어디서 안 나오지나? 프리즌만 없었으면 벌써 타락 얻었을 텐데 아 소스 아 메아리다 메아리 못먹네 메아리 못먹네 무지개 와 제물의 아드에 다 나오는구만 게다가 이번 턴 환영살인마인 쭉쭉쭉이 너무 좋지 않나? 수빈 챙기는 게 나은가? 항봉이 나을까 수빈 더 챙겨야 할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쭉쭉쭉이 그렇게 필요 없고 근데 어떻게 치코리타 카드만 3개 나왔냐 넘길까? 타락 줘요 타락 아 근데 뭐 쭉쭉쭉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소멸 카드기도 하고 워낙에 또 쎄고 행융합 할만하죠 가즈아 엘리트 가즈아 엘리트 이도료 족족족 변사 족족족 가즈아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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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굿 신성 신성 채 시계로 드로우 쭉 보고 내 혈안 다음 톤도 시계 볼까 뇌우전타 나오는거 보소 뇌우전타 나오는거 보소 윽 윽 음 할 퀵기 한번 더 쓰는게 좋겠지 잼 로월드 핵분열이라 뇌우 핵분열 다음 턴만 버티면 되는데 와우 7코스트 강력하네요 2탄 예비 예빛불도 굳이 필요 없는데 와우 7코스트 아이고 저도 좋아요 아이처이제이님 만원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7코스트 오늘부터 이래 좀비 조금리즘 좋아 히힝 거기서 종리즘이? 여기로 가서 일단 저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거 뭐냐 어 아이처이제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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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처다그랭님 이겨유 구독 감사합니다 신성 신성 광기 아이처이제이님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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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반 몹주셋 저수용구적으로 넣은 음.. 개도답 내가 저거 동대감기 2장 넣었나보네 어.. 이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 음.. 얘네도 뭐.. 그렇게 크게 안 힘들겠지 바로 봐 기격수 아이고 잔샷을 못쓰네 음.. 불쾌 걸어놓을까? 개꿀 잔샷, 오리아르콘, 기적의 조합 신성 저 놈의 축성기 일단, 일단 저거거든요 저거 뿔 어.. 됐네 어.. 됐네 개꿀 하아.. 병불 병불 죽죽죽 정도 해놓을까? 나쁘진 않을 것 같긴하네 아니야, 나빠 병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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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인가 다시 빠지게 와.. 심지어 머든 하군 대단하군. 어 죽죽죽. 이렇게 해도. 공포. 광폭화도 쓰는 게 낫겠다. 버섯도 있고. 뭐야 저게. 병불내장 도박책. 아이 저 대단원 저거는 뭐 살리 낫다고 계속 나오지. 퓨. 차 세트. 고개. 뿔. 콜루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고개 뿔 써서 할 게 없는데. 그래도 넣어놓을까? 차라리 제비나 나오지. 하하. 하하. 아이웨이 너무 진짜렐라 이거 저거 좀 찾아봅시다 동대감기 하나 더 있지 그 칸의 이득을 봐야한다 킹력 안내기 흐릿하는게 낫을까 아이고 조금 실수했네 어 타락 나왔다 덤벼 니가 그렇게 싸움 잘해 나 가지 타락이야 어디가서 꿀리지 않아 금강정 합하기 전투장 합하기도 괜찮겠다 근데 뭔 근데야 넣자 가지다 가지 타락이다 결국 결국 종리즘의 종착역은 가지 타락인가 종리즘은 가지 타락에 의존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건가 체험판 끝날 타이 만에 이쁜 정리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와우우 카론네 y announcement 달견도 씹시다. 재료 못하. 야 코스트 6개나 남았어. 너무 아깝다. 어 잔상. 이돌이오 잔상 이런 거 하면 재미있을 텐데. 아유 달팽이 너무 세다. 아유 달팽은 완료. 가져올 파워 카드가 있나? 없지 발견 가져와서 파워 카드 좀 찾아볼까? 아 뭔 폭풍이여 너무 말리는데 그래도 불쾌 제대로 들어가서 다행이다 네 너무 오 잠깐만 으.. 스택.. 스택 관리 어리석은 놈 죽어라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동대감기로 어떻게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 아 달팽이 진짜 싫어 아이 게임 그저지만 좀 아이 저도 왜 뇌우는 왜 자꾸 소금 뿌리는 중 폭주 반사 폭주 반사 하파기다 하파기 저거 타이밍 겁나 안 맞네 홀로그램으로 혹시 가져올 만한 거 있나 없네 광기 어디 들어갈지 모르는데 실력 야 옆에 들어왔어 잡았으니까 됐어 아 답은 가지다 잊힌 시대에 헐 유황 사면 바로 죽을 수 있어 소주지 지금 포션은 어차피 못 사고 양초야? 저주 없지 않나? 저주 하나 있네 저주 꼴랑 하나 때문에 양초 사는 거는 좀 다 다 살 것도 없네 다치 제일 낫겠어 와우 합하기 1.1 하나요 혹시 안함 이도류 찬 공룡은 너무 창의적인데 신석면 신석리 신석리 신석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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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으로 한층 더 창의적인 대중식 수강폭 필요없어 원수강폭보면 다 태워 폭풍 폭풍정도면 괜찮지 야 창공지름 더 나왔다 창공지능 5스텝 뿔뿜기 아 괜히 불붕기 있어서 안 맞을거 맞음 신경독 영독 영독 농고 어 형상 음 음 잘 모르겠음 서지라도 나오면 쓸 수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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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죽겠죠. 아이고 내 창공지능. 더 창의적이어야 하는데.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야 한다. 아 아니 그전 나올 것 같았으면은 들고 있다가 불꼈을 쓰지. 야이씨. 야 타락 나왔는데 죽기전에 나오냐. 아니 가지 타락도 종리즘은 이길 수 없는 것인가. 종리즘은 가지 타락으로도 못 이겨? 아니 타락이 없었지. 가지도... 가지도 종리즘을 막을 수 없는 것인가. 리리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 없었지. 이거 이번... 그러니까 이게... 타락이 나왔다는 걸 알았으면은 이거 빨리빨리 소멸시켜가지고. 저거를... 그러니까 소멸을 빨리 시켜서. 저거... 뽑을 때까지 소멸을 시키면 되겠다. 타락이 저 뒤에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쓰다보면은 타락이 나올 것이다. 조금은 더 없애면 타락 뽑을 수 있어.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드 기반이기 때문에. 시드 기반이기 때문에. 시드 기반이기 때문에. 아야. 하아... 나왔다... 옆에서... 옆에서 나왔네. 암튼 나와. 아이고 타락님. 오시는 길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아니오자마자 타기치고 있는 가로시를 보는군요. 아이고...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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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이기진 못했어. 아니 저거. 딴딴. 아우 딜 역겨워. 근데 이제 형상 써도 되지 않나. 이거를 못 잡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아 환영살인마 때문에 이렇게 세구나. 역시 가지 타락이다. 빙하절행. 빙하절행. 완타로가 우리. 뭐야 이게. 결국에. 가지가 없으면 종리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완타. 완타. 완타대기였네. 완타. 가지 타락. 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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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타.